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 모의고사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기읒과 니은은 18세기 사상가의 글이다 기읒과 니은의 서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기읒과 잠깐만요 서명은 서명을 써야 했는데 내가 잘못 답을 적어놨네 자 일단 18세기 사상가인데 일단 이건 가하고 나는 뭐와 관련된 사람이냐면 몽테스키예요 몽테스키 그래서 몽테스키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건 법의 정신이죠 법의 정신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권분리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상권분리 그래서 이제 권력을 누구한테 집중하거나 어떤 기관에게 집중하면 절대적으로 불편한다는 게 하나의 일종의 법칙이죠 그래서 권력은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이런 식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법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상권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법의 정신 관련된 내용이고요 법의 정신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두 번 정도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법의 정신은 이제 모델이 됐던 게 영국이죠 영국은 권력이 분정됐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권분리에 있어서 나중에 미국의 권력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 편지인데 이게 무슨 편지냐 하면 그 당시 이제 파리에 있는 페르시아인들, 이라인이 그 당시 이제 자기 다른 동료 페르시아 친척들에게 보낸 편지야 그래서 이걸 뭐냐면 페르시아의 편지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편지가 아니라 몽테스키아가 프랑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페르시아인들의 어떤 객관적 시각을 빌려서 이제 뭐냐면 편지 형식으로 쓴 거예요 창작물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편지 있는데 페르시아인 편지는 서계는 없고 서총에는 있어요 서총은 그리고 사료 있는 서양사도 있고요 이걸 왜 제가 여기 적어놨냐면 이게 11년 기출문제인가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적어놨고요 이렇게 이제 책에 이름을 써라 이런 문제 유형이 요즘에 좀 나오죠 그래서 책 이름도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고조선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조선 내용은 이제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사지상당형 문제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것도 별로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문제 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위당이라고 해서 중국 기록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옛 기자의 후회인 조선 후가 주나라가 세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독쪽에 침략하여 땅을 뺏어 하니까 조선 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고 치르면서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영락을 공격하니까 이때 연나라가 그 보복으로 장군 누구 징계를 이제 보내서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 200리의 땅을 뺏었다 그래서 만번 안에 권한을 이뤘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동서로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초천기 때는 요동지역에 있다가 요령지역에 있다가 평양지역으로 이제 했다라는 이동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구조이거든요 자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면 징계고요 징계 그래서 이제 있고 잠깐만요 수정할 건 좀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좀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줬네 예 예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하다가 이렇게 또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최종본을 보실 분들은 강의 끝난 다음에 올려놓은 것들이 좀 보세요 이게 오타 오기는 다 없애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최대한 없애는 상태에서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좀 보시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명칭을 쓰시오 니은의 국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여기도 위락인데 처음 우구가 아직 격파되기 이전에 조선사 역계경이 가렸지만 우구가 듣지 않고 듣지 않았다 이에 역계경은 동쪽의 진구 같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범방진국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진범방진국의 진편에 이제 아 여기 동쪽의 진구 같다 하는데 이 진구 관련된 내용이죠 이 진구 그래서 이 진구는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냐면 한반도가 있으면 요쪽 여기가 고조선이고 요쪽이 진구이라고 보고 있어요 진구 근데 이제 요게 근거가 됐던 것이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진범방진국이라고 또 명칭이 있군요 후한서가 그 있어요 진범방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요게 위치가 있는데 진범방진국은 요쪽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진구이라는 나라가 있냐라는 또 의문이 있어 이게 원래 진범방진국이라는 말을 잠 못 쓴 거다 중국이라는 여러 중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다 진범방진국 옆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말을 잠 못 쓴 거다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일단은 뭐 홍론이나 이런 데는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있고 진국이 좀 발전된 걸 사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이것도 이제 초동형 문제거든요 예전에 이제 작성한 문제들인데 이게 좀 약간 삐져던네 작성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한번 빼와가지고 한번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취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의 이제 흐름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자료에 보면 여기 좀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1970년대 이제 독일 수생이었던 빌린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방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랬더니 폴란드와 이제 국경을 매길 때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대인 거주지역에 추무비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예 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일본은 어? 이렇게 했는데 독일이 하지도 않다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예 요번에 이제 이시다 총리가 또 사과한다고 하는데 또 거기다 조건을 먹었죠 한미 한일 해가지고 뭐 집단 안보 체제 만들면 우리가 해주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독일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국주의 국가 중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전후 그 폐정국가들 중에 그렇게 이게 빌리 브랜턴처럼 이렇게 했던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 지금 영국 뭐 프랑스 뭐 그런가들 뭐 제국주의 시기 때 막 침탈하고 뺏어도 이런 말을 안 하잖아 또 독일이 되게 웃긴 게 어? 요 유대인들은 되게 뭐냐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어? 엎드리고 근데 저기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의 그 나비비아라는 곳이 있어요 나비비아의 헤르트족인가 헤르트족인가 하여튼 그 종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대규모 확살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이런 방구도 안 해 어? 얘네들이 이제 그 뭐냐면 막 살이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제 정형적인 뭐냐면 제 생각엔 강약약강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읽는데 하여튼 위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실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했고 니은은 비은은 이제 대공황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제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조사항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문제 풀면서 이제 보는 게 나아요 자 최교사가 어? A 교수자 자료를 이용하여 동기 유발을 할 때 할 수 있는 발문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그리고 단서주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떠나서 독일의 전 총리 빌린 브레트는 유대인 학사에 대한 사과의 모습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중에 일어난 대량 학사의 문제 아보기 했는데 여기 밑줄 친 것들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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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물론 답은 없어요 네 상황에 맞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베일린 브레트가 이제 추모비 앞에서 모르고 사과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베일린 브레트가 사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요걸 보고 하는데 답은 정확히 없다 어? 어? 이게 이제 질문형 질문 추모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이제 질문하는데 그 추론을 하는데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봤죠 얘 이런 문제를 냈냐면 어? 전 문제 때 이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냈는데 어? 이거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해서 낸 거야 연습해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어? 그리고 이제 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풀면 자 비교수학습자료에 있는 기육과 니은의 조상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비가 이거죠 교수학습자료가 이제 대공원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서와 이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공원 발생에는 조상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료 1번 보면 1930년대 노숙자, 실업자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취업에 거래에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있는 기육과 니은의 조상목은 뭐냐면 자 언제 발생할 사건인가 그 다음에 여기 기육에 들어갈 걸 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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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이제 조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야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계사 그 뭐냐면 교수학습자료가 거기에서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추론을 한번 해보시라고 음 그래서 뭐 여러가지 답안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의 조상목에 들어갈 것은 이제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업자에게 제공한 미국의 루이지베트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자국은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의 교수학습자료 뒤에 작성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시의 교수학습자료는 이제 보시면 아 이렇게 있는데 요거죠 자 20세기 일어난 대량학살의 문제를 알아보자 다양한 사유의 핵심 내용인 그것이 인류에게 남긴 과제를 요약하여 모든 그 모든 별로 20세기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전시용 역사편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별로 해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디귿에 들어갈 것이 뭐냐 이런 내용인데 자 전쟁 과정에 자행된 폭력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건 아마 제가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저도 문제가 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기 밑에 이제 정리 내용에서 이제 요 내용들을 어 뭐냐면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아 이거 답안하고 맞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흐러보시라고 이제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진환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임진환도 이제 어 한 두세 번 나왔나? 어 최근에 나온 게 09년 기출문제 때 그때 한번 한산도 대체민이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09년 기출문제 때 한번 내용을 이제 좀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건 문제가 쉽죠 하기찜이 나오고 뭐 등등 하니까 요기 들어갈 것은 한산도죠 한산도 예 그 다음에 그 가전투의 승리 한산도 대체민의 전략적 의의를 써 요것도 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정도만 읽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수군이 남해의 제외권을 장악하고 수륙에 평범했던 일본군은 작전을 봉쇄했다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일본 애들이 이제 북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잖아요 전쟁에서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급을 하려는데 육로 수송을 하기는 좀 어려워 그 다음에 뭐 철도나는지 자동차나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규모 이제 병력들의 어떤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해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북진할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군이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주려고 이제 수군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 왜? 딱 하니 이게 누가 이제 막고 있는 거야 이순신이 여기 딱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차단대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상 보급력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의병들이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평양에서 딱 이렇게 북진이 멈춰요 왕은 바로 앞에 의주에 있는데 그거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보급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수족병진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을 깔끔히 이제 뭐냐면 일본의 수족병진정책을 깔끔히 이제 막아냈던 사람이 이순신이셨 이순신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분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전투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적병을 행주해서 격파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벽재관 전투가 있었죠 벽재관 전투에서 그 당시 이호송이 이제 자기 그 기마병만 입고고 이제 무마하게 하다가 깨졌잖아요 이호송이 전쟁 안 하고 이제 평양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때 권율은 이제 이호송이 이제 올 걸 생각해서 미리 이제 그 서울부군의 한성군의 행주상성에 올라서 이제 병력을 이끌고 한 만명 정도인가 하여튼 병력을 이끌고 여기에 응집하고 있었어 그래서 후방을 치려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 이제 이 이호송군을 적포하고 나서 이걸 안 되니까 후방이 위협하니까 이제 여기에 행주상성을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 행주상성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이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행주상성에서 일본군이 총을 그 무기는 조총 위주였는데 여기는 이제 하찬이 뭐 무기니 하면서 하향무기를 다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임진하는 당시에 일본군들이 하향 조총 외에는 대포라든지 뭐 다양한 하향무기들이 우리보다 좀 꼴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무기는 있어도 그걸 많이 양산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훈련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일본이 조총 들고 싸우니까 이제 지게 됐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 노하우도 많아지고 짬뽕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 양산하지 못했던 이제 여러 이제 무기들을 대장으로 하향무기를 양성하면서 실제 이 시기 때는 일본은 조총 외에는 권로 쓰는 무기가 없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무기가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조총 외에는 그때 이제 하차라든지 비거진천이라든지 이런 천단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주상성이라고 해서 그 안항래 행주를 위해 돈을 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해갖고 이긴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가 우수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이 행주상성에서 패배한 일본은 더 이상 이제 한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행주상성한테 졌으니까 얘기해서 수시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급론은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주로 어디에 철수했냐면 한반도에 보면 이제 여기 연해안 지역 있죠 경상도 일대에 연해안 지역에 여러 외성들을 쌓아요 외성들을 쌓고 여기에서 버티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하고 그 당시 명나라하고 하친을 조약을 하친 회담을 하죠 4년 동안 했잖아요 4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4년 동안 전쟁이 끊긴 시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임진완을 정유재단까지 합쳐서 얘기하지만 실제 전투는 임진완 정유재단에서 3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해당기로서 잠깐 쉬었던 그 시기야 자 이 시기 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군의 전력 강화를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교과서든지 다른 책에도 나와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일단은 조총이 이제 제일 문제가 있죠 이 조총을 우리나라도 만들자 해가지고 조총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항외라고 해서 한국한 외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파시켜주죠 그래서 조총을 제작해서 무기 약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우기 때 17, 18세기 때 들어가면 한중일 중에 조총을 제일 많이 만들고 조총의 어떤 그 품질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일본은 그 당시 에도막군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무기를 다 없애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고 훈련도관을 설치해서 중앙군의 편지와 지방훈련 방법을 바꿨고 소거법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지방군 편지를 개편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용어 차이가 있는데 소거군이 있고 소거법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소거군은 지방군이고요 조선우기 때 만든 소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재방식이야 그래서 절강본법에 보면 그 있죠 여기 누구죠? 척관계가 만들었던 기호신서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편지 방식을 소거법이라고 해요 소분의 단위 편지 방식 원화행진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소거법을 통해서 소거군도 편지하고 훈련도관도 편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소거법하고 소거군은 용어상 동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다 이걸 좀 인식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시민한국사에서 찾아서 봤는데요 여기 볼게요 자 행주상선 전투의 패배 의병의 후반 고향 조선수군의 보급선 차단 등에서 더 이상 이제 서울 지킬 것이 어려워진 자 철군을 결정하고 명과 협상을 시작했다 명군 지도부는 조선이 반대했음에도 일본군의 소유천수를 인정하고 강화 논의를 진행했는데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잘 안됐죠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욕을 내요 그래갖고 뭐 그 명나라 공주 중의 한 명을 도요투미 시대유시의 어떤 첩실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8도 중에 4도를 뭐 일본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할 때는 그냥 명락 조공채품관계나 좀 인정해주고 예전처럼 가방무역이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소호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4년 만에 결렬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지울게요 보충제를 만들어도 각자 보시고 예 일단은 내용만 이렇게 쭉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은 고대 그리스 정치사와 관련된 자유이다 자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어 단방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기획에 관련된 의문은 프레이스텐네스죠 뭐 이건 아주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프레이스텐네스의 이제 부족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허용적 부족제를 행정적 부족제로 개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있고 여기도 이제 뭐 그리스념네스 도평추방제 관련된 내용도 쭉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획에 의한 가자료와 관련된 정책의 의리스쇼 크리스념네스가 했던 행정개혁의 결과 뭐냐 이거 예전하면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허연적 지연적인 어떤 특권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리고 경제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공등하게 혼합된 행정단으로서 아테네의 모든 정치적 군사정도의 기반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솔론이 400인회를 만들 때는 이게 아테네 4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때 크리스념네스의 500인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0개 부족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50명씩 하는데 이 10개 부족이 각각 다른 지역을 해서 구성된 부족들이죠 행정적인 부족들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솔론 때 400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에서 기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 전체가 기족의 계급적 이익이 부닥칠 경우에는 누구를 따랐죠? 예, 계급적 이익을 따랐어 근데 이제 500인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족의 몫을 높일 수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전체, 아테네 전체 이익과 기족적 이해관계가 부닥칠 때는 당연히 아테네 전체 이익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부족이라는 의미를 트레이프스의 의미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현적 의미의 부족과 또는 행정적 의미의 부족인데 이건 아테네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나와요 로마도 처음에는 현적 부족이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행정적 부족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평민회가 부족해서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부족은 행정적 의미의 부족이에요 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요게 니은에서 소외된 계층이 그 이후에 서서할 것 크레이스네스에서 소외된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건데 요거 내가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텍테스 텍테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말단 계급이 텍테스, 도시 빈민들 뭐 이런 계층을 텍테스로 하는데 이들이 이제 소외됐다 형식적으로는 이들에게 어떤 정치 권력을 주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들은 그걸 실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정치와 군사활동을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나 여과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갖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 이거는 이제 요번에 나왔던 페리클라스 때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당제 같은 걸로 실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민회나 그 다음에 공무에 참여해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냐면 나간, 정치를 나갈 동안 이제 육체의 노동자도 필요할 거야 그걸 누가 대신했냐면 노예가 대신한 거야, 노예가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 노예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야 노예가 없으면 유지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당시 니은에 대한 스파르타의 반응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같은 가정에서 만드는 정치치제 이건 뭐겠어요? 민주주의 정치치제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아테네가 힘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스파르타가 식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욕을 했냐면 아, 여기 보면 이건 좀 알려지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서울에 있는 서양사에 있는 내용이야 요즘에 하도 이 책이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사료뿐만 아니라 내용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내봤는데 일단은 개허가를 제시한 크레스틴네스를 추방하고 여러 가문의 대표자도 추방하라고 이제 요구했다 왜냐하면 이제 크레스틴네스가 일종의 여러 명군가 가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연합 정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원정을 와서 500인 혈배를 이제 해산하고 이사고라를 중심으로 300인 가두정구를 세우자 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대로 안 됐죠 일단 근데 주의하고 있는 게 좀 눈여 볼 게 뭐냐면 이 당시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스파타가 갖고 있었어요 스파타가 그래서 이제 요구원을 했다 그래서 무슨 가두정부 같은 걸 보면 나중에 페레포레스 전쟁 때 스파타가 이제 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요구에도 예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는데 대개 스파타 같은 경우에는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 대개 그 지역의 정부를 점정한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가두정부를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친소정, 친스파타 정부를 만들게 하는데 이게 이제 페레포레스 전쟁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야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요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문제 나오고 아 내가 이거 문제 왜 못 맞췄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틀라고 낸 거니까 깔끔하게 틀려주시고 그냥 대충 쓰시고 맞출 수 있는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혁안이 통과되어 아테네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자 스파타가 이에 불만 품고 대허가를 제시한 크레이스테네에서 추방하고 추가로 700개 가문의 대표자를 추방하라고 얘기했다 이에 아테네가 순순히 응원했다 그러나 그 조치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크레오메네스가 직접 군대에 입구고 아테네 원점 와서 500인 협의회마저 해산시키고 이사부라를 중심한 300인 가도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됐죠 결국에는 이제 실패했는데 자 요 내용은 교과서나 여러분들은 통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뺀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집어넣지 집어넣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에 들어가면 디귿에 들어갈 간직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요기에 보면 그 다음 부류고 요기에 들어가면 장군이에요 장군 이렇게 넣어 있고 전체 군대에 여기 뒤에 부분이 이제 요기에 수식하죠 이 장군은 나중에 페리클라스 때 중요한 직이 돼요 장군이 왜냐하면 페리클라스 때는 인기지에 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이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장군들이 이제 뭐냐면 하는 거다 이때 장군이란 거는 이제 이때는 군사 지휘관뿐만 아니라 행정가 역할도 해요 페리클라스 때는 그리고 페리클라스가 장군이란 지휘를 가지고 통출됐던 거죠 그 당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답식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문답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바스에 문답식 유형의 4가지 유형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있는 이거의 바탕으로 해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바스에 어떤 문답식 내용 학상적 질문, 수원적 질문, 인지기억 질문, 평가적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품어왔으니까 이거는 좀 제쳐주고 제가 이제 예전에 냈던 뒤에 있는 좀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여기 보면 역사에서 기획의 신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학습 주의가 불편인데 여기에서 들어갈 것은 뭐냐면 논중적 사고예요 논중적 사고의 모델을 질문을 통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다음 ㄴ과 ㄴ의 질문 유형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교하여 하는 질문 아니 관찰하여서 하는 질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관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 지식과 관련 지지 말고 그 자체의 무사론 요구 그래서 사진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ㄴ의 질문 유형은 이제 뭐냐면 증거에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요구하고 청동기 시대 유문이나 유적의 신석기, 구석기에서 볼 수 없는 무엇인가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를 비교하여 하는 질문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ㄷ과 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렇게 있는데 ㄷ에 들어갈 것은 논중하는 질문 관련된 내용인데 요구와 관련돼서 쓰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증거를 사용해서 설명하도록 요구해가지고 요기 보면 박기날 도끼, 반달도끼, 미모의 도끼 등의 사진 그 사진은 청동기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증거를 이제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ㄴ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질문의 취지가 있고 질문의 유형이 있는데 요 미언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어떤 사고 과정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구는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제가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건 안기해 두셔야 돼요 대충 이해하고 안기한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좀 하고 바스에 이제 질문 유형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이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다음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만약에 이걸 내면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부분에서 약간 옆에 자료 나온 기출에 좀 옆구리 찌는 문제 있죠 겉에 있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꼼꼼히 봐주세요 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일단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7번 문제는 진시와 관련된 분석행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다음은 시한계 정책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각 그들은 폐하께서 정해신법을 비난하고 폭우를 내려도 비난하며 나아가서 그 분명할 거리에 나가서 제멋돼 떠듭니다 근데 요게 그들은 뭘까요? 유가 유생들을 의미한 거야 유생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학술저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걸 가두어 불태워야 된다 그리고 분소사건이야 분소사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신설을 찾아서 장생 불상력을 구하는 연나 출신 노생이 있는데 이 노생 때문에 이런 사건이 뭐냐면 이제 갱유라고 하죠 갱유 그래서 우리가 갱유라고 하면 유학자들 파모는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료에 보면 유학자보다는 이 사람하고 관련된 사건이 좀 많아요 노생이 이제 신성학파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누구나 진시한테 가서 분류장생을 이제 뭐냐면 찾아오겠다고 이제 많은 물자와 사업을 요구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노생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물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딸려줬죠 노생이 이제 그걸 받고 도망갔죠 그래서 도망가고 빤설냈는데 어디 갔냐면 이제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에 갔다는 설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기당한 거 아닌지 뭐냐면 그 진시형이 열받아가지고 이 노생과 관련된 이 사람이 신성학파 사람 있거든요 신성학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갱유를 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유자는 이제 유생이 아니라 이들을 얘기한다 라는 설도 있고 자 그래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동시에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 그 진시형 같은 경우에는 분류장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은 같은 거는 많이 많아요 수은 같은 거 있죠 수은 중독을 죽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50대의 수은 중독을 했고 이 사람이 그 만룡은 상당히 비참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급살한 거죠 수은 중독 때문에 그러니까 조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왕자를 황제 안치려고 호해인가 그 사람 안치려고 뭐냐면 좀 조작질을 했고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뭐냐면 썩은 그 고기와 생선을 같이 해가지고 급히 항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호해를 이제 앉혀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그들은 믿을 수는 없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꼭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업 관련 집단이 니은 조치에 탄압받았던 이유를 군주관 측면에서 서수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당시 학술저설을 가지고 있는 거래로 불태웠는데 분사사건대 주로 이제 이들 육아들이 탄압을 받았죠 자 그래서 왜 탄압받았냐 그걸 이제 보는데 자 육아가 이상을 사는 군주관은 왕도였기 때문에 항제라는 새로운 성격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그들의 사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군주관 측면이 이게 뭐냐 하면 보통 맹자의 왕도 정치를 주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맹자가 이제 무슨 말을 했죠? 명군론, 정명론이죠 정명론, 공자의 정명론을 해석을 해가지고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자는 왕은 왕답되고 신화는 신화되어야 되고 백성은 백성되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그러면 맹자는 왕이 왕답지 못하면 못할 거냐 왕은 더 이상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받는 걸맞은 행동을 안 하잖아 그럼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뭐죠? 왕도 정치를 해야지 걸맞은 행동을 하고 걸맞지 않은 행동은 왕도 정치를 못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도 정치를 못하고 패도를 일삼는 군주는 어떻게 되냐 쫓겨내야 된다 역성론을 주장하죠 자 그래서 초창기 때 그 원시 유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사 이군이라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이 말이 나온 거는 이제 정국시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유가해서 받아들인 건 한나라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왕이 왕답지 못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다는 어떤 선택적 군중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도 정치만 강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황제라는 거는 절대 군주죠 살아있는 신이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압받은 거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나중에 한나라 때 들어왔으면서 동준서라는 인물이 그 당시 청인상선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서 뭐냐면 새로운 유교적 군중안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준서가 마음에 든다 해서 채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번 이제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가가 유가가 이상을 삼는 군중안의 왕도였기 때문에 항자를 세운 성격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그대의 사상 속에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동준서가 때 들어와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보면 14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해서 진안사 그래서 약간 심화소로 해서 문제를 내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붕소개뉴는 진제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의 목적에 출연했다 그래서 천하통에 대한 군현제를 실시된 지 거의 10년 동안 처음에는 전란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기뻐했던 사람들도 점차 군현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억격한 제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 유가였다고 생각된다 원래 유가가 이상으로 삼는 군주가는 왕도였기 때문에 항제라는 항제라는 용어 설명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이 제라는 의미를 설명할 때 상제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상제의 신이고 이게 내려와서 지상에 어떤 살아있는 신 이 당시 전국시대 때 사용했던 명칭이다 항자라는 뭐냐면 청사에 붙인 거죠 그래서 항제는 살아있는 신이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성격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그들의 사상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체제에서 밀려나게 되고 또 항제 지배되는 비판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런 옛날 논리로 대변했다 그 때문에 정려가 탈압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붕서갱유에서 붕서의 사건 때 했던 거고 자 그럼 붕서의 목적이 뭐냐 자 이걸 보면 니은의 조치의 목적은 디근내용과 관련해서 서수하시오 자 여기 보면 디근내용 항마를 쫓는 자의 스스로는 관리가 대응하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분소하면 어떤 이제 중앙지권화 사상이 일어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을 달은 거는 일단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았냐면 민간 소장의 서적감 사학을 금지하고 그걸 간이 소장하고 간학을 일어나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책들 다 불태웠다고 생각하고 나는 민간 소장이 가고 있는 책들을 불태우고 간이 소장에서는 간학을 일어나는 데다 그래서 이때도 유학은 연구되고 있었어요 유학 서적이 없어진 거고 탄압받은 거지 그러니까 유가사상이 탄압받았지만 여기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지정된 몇몇 관료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예전에 건의주의 시대라고 맞지 않아요 건의주의 시대 때도 막 반공정부 반공 강조하려면 중국 사회주의사, 막스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아야 할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간변학자들이나 하여튼 그걸 연구하는 대학교에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 관련된 책이라든지 마르크스의 책들을 읽으면 그 당시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그걸 연구 목적으로 읽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깰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디까지 있어? 자, 니은의 배경에 관련된 정규 사과를 쓰고 니은의 인물서야 이거는 이제 갱유죠 갱유 앞에서 얘기했지만 갱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신선학파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유교인데 유학자 외에도 여기 신선학파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미은의 인물 자, 이거는 시황이 이제 몽용이란 장군을 통해서 홍노족을 격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방의 홍인이란 것은 누구냐면 홍노죠 홍노 그래서 홍노가 그 당시 만리장소 북쪽에 전국시대부터 세력을 확대시켰는데 이들이 계속 남쪽에 내려오니까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몽용이란 장군을 이제 해서 막고 그걸 이제 만리장소 이남문에 장성 이남이죠 장성 이북에서 이제 있었죠 만리장소 그때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때 이제 장성 이북에서 홍노족들이 계속 데려오니까 이들을 막고 북쪽 올라간다 그 위에 만리장소 세웠다 라는 설이 있어 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만리장소 장성을 연결시켰다는 설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문은 목연이라는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진시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황스택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 이게 티구르의 해고력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나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원인 해고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어 거기 다른 사람 해고력인데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더라 해고력이 제가 올려놓을게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 네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원인을 인정했다 재정혼란 인민의 사고방식 미국의 독립전쟁인데 일단은 재정혼란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인민의 사고방식은 개몽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줄죠 프랑스 혁명에 그리고 이제 재정파탄의 또 이렇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거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농민들 그 당시의 농민들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3신분이냐 무엇이냐 CS가 쓴 책 있죠 유명한 예전에 한 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3신분이냐 무엇이냐 이 내용인데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육을 해결하기로 디귿에 부과했던 세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재정혼란이라니까 그 당시 특권계급들 1신분하고 2신분이죠 이들에게 부과하려는 게 뭘까요 이들에도 그 당시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부과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부과세금이 보조지세예요 보조지세 지자가 들어갔으니까 토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모든 토리 소유자들에게 신분이나 차별이나 면세특권 없이 일류적 헌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보조지세인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면세특권을 갖고 있는 1신분이나 2신분도 뭐예요 세금을 납부해야 돼 세금은 그러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당시 니계층이 D계층에게 부담할 것을 한 가지 서수하시오 했는데 이 농민들이 D계층 특권계급들에게 부과될 것은 뭐냐 요거는 이제 생산물지대 같은 이제 그런 것들 명예특권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교회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생산물지대 같은 실제 봉건적 국납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 라이가 봉건제 국가였냐 그건 딱 아니에요 그 당시에 봉건제는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2,300년 전에 없어졌고 이때 봉건제는 의미는 봉건적 유산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도 자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농로계층이 아니었죠 나름대로 생활을 했고 자기 땅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자기 조상이 예전에 농로였던 이유로 예전에 1신분과 2신분들에게 일종의 생산물지대 같은 이런 것들 납불리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조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니은은 이제 뭐냐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책 이름이에요 서명 이름이고 다자료가 제3신분이란 이제 뭐냐면 쓰러질 시기에 디귿의 정치적 요구를 기술합니다 디귿은 이제 뭐냐면 어 여기 보면 특권계급들이죠 특권계급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거 기출과 관련된 공산형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시기가 어떠냐면 여기가 그 3부회를 그 당시 특권계층들이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3부회를 그러니까 이제 명사를 소집하려니까 그 반대에서 3부회 소집을 요구한 거야 150년 동안 소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3부회를 소집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이제 3부회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됐죠 하나가 뭐냐면 투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개인별 투표 신분표 투표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부회가 30분이 많은데 좀 수를 더 늘려다 배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루이 16세가 3부의 그 중에 그 3부의 평민의 수 30분의 수를 늘려준 것을 허용했는데 이거 이제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투표 방식을 결정한 투표 방식에 대해서 기족층들은 예전처럼 신분분을 모르면서 집단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30분들은 자기가 이제 수가 늘어났잖아 개인별 투표하자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이때 정치적 요구는 뭐냐 하면 3부회가 신문별 모여서 투표를 해야 된다 집단별 투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기 사회에 있는 서양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공산형 문제 기출 예문에 나올 때 카드 요구를 좀 얻어먹는 게 뭐냐면 이게 집단별 투표 신문별 투표가 아니냐 3부의 소집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서기에 보면 3부의 소집 관련된 내용을 프랑스 대혁명과 연결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아놨잖아 여기 시어스의 뭐냐면 제3신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 기족이 요구잖아 근데 이걸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여기 서양사 사건에서 찾았어요 제 말이 맞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기족들 3부회가 신문별 모여서 따로따로 투표한다고 주장하면서 3신분의 분노를 샀고 그 결과 1789년 1월에 3부의 제3신분이 무엇인가 등장 그러니까 3신분이 무엇인가를 배경은 요들의 주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형 기출문제 예문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요거는 3부회 소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신문별 투표 관련된 내용이다 요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산형 기출문제 펴놓고 요거 근거 보시면 100% 답안이 요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닫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중국 9번 문제는 뭐냐면 명람화 때 장거정 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관련된 내용들은 장거정의 정책 중에 고송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다 고송법 관련된 내용인데 고송법 국가 재정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니을의 인문은 장거정이에요 장거정 그래서 요거는 그 사회부노 아시아사 있죠 요거 잘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을 거야 요거 보니까 사회부노 아시아사가 어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개정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정판을 pdf 파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걸 이제 서포트주의 분들에게 이제 어 나눠드렸거든요 일단 이게 저작권에 걸린 문제니까 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제 보답으로 드릴게요 예 근데 이거 다른데 유포시키면 안됩니다 예 제가 잘못 유포하면 철거등 철거등 그래요 예 그래서 지훈 러브 이렇게 하고 한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한메일 물론 이제 받아보신 분도 있어요 서포트 보내주실 필요 없고 없는 분들만 다 했죠 어차피 보시면 지워지지만 이게 일단 다 보셨죠 떼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전자펜이 떼어지면 없어지더라고요 좀 있으면 아 예 발견했어 그래서 계속 쓰면 이게 좀 유지되더니 이렇게 떼어지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내주실 때 다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운메일 네이버 메일이나 구글 메일로 보내면 잘 안 가더라고요 그 중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기획관련된 법의 멈칭을 쓰라 기획관련된 법의 멈칭은 여러분도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송법이죠 고송법 고송법 자체는 시험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장거제에 대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이거 자 이 법의 실시결과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결과 내각이 관리의 정점을 차지하고 수보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 원래는 이제 내각이나 수보나 이게 법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보장된 권한이 아니잖아요 되게 이제 관례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각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됐다 그래서 이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 관료통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계가 상호 견제하고 견제하면서 견제하고 견제하면서 상벌통의 이를 독려하면서 혼술성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항의중인가 뭐 거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고송법 관련된 내용은 여기 주 16분에 제가 이제 좀 달아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동계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 가도관 가도관은 언간직이에요 언간직 우리는 삼사가 맞잖아요 언간직 근데 명란화 때는 육부 가도관이라 해가지고 육부 안에 가도관이라는 직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가도관이 명란화 정치적 역사에서 상당히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도관하고 항관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뭐냐면 장거점은 이들을 뭐냐면 잘 조정해갖고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자 이 부분 가도관과 항관을 통제함으로써 항제권을 강화하고 관료의 책임 행정을 홀쭉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이에 따라 관료가 항제의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료의 근무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번영하는 게 반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뭐냐면 2부 최종적으로 그걸 이제 누가 이제 관리를 감독하냐면 그 당시 내각이 하기 때문에 내각이 모든 관리들의 어떤 이제 인사평가를 감독권을 가지고 갖게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권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앞에는 끼지를 못하죠 깔으면 깔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국가재정이 나날이 결피하게 된 것은 그 폐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처리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마음에 따라서 강과도 국가재정 관련된 내용이죠 국가재정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디귿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니은의 관련 계획을 양강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경지의 낙매 이름을 분산시켜 심오 없는 사람들에게 세역 부담을 전가하구나 일종의 차명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가세 대상을 공평하게 바로잡았다 은전 숨어있는 토지를 차려놨다 그래서 일주폰법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주폰법 자체는 지금 제가 단서를 달아놨잖아 여기니까 숨어있는 토지를 해가지고 차려놨서 세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제가 원해가지고 이제 적어놨는데 혹시 이제 뭐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적어놨는데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채점관이 이제 마음이니까 출제 교수가 마음이니까 출제 교수님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유사한 번호를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로 북 그러니까 북로 남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북로는 이제 몽골족들인 이유에서 남해는 외구들이 강남이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북로의 군사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남방에 이걸 통치할 수가 없어 강남의 외구들 그래서 이제 외구들이 번성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하여튼 북로의 한을 개선하기 위해서 니은의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장거정의 개혁정책 중에 이제 군사정책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 예전에 한 번 2차 논수형 기출문제인가 거기에서 한 번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타르의 알타칸 의 순위왕을 알타칸 순위왕으로 임명했고 몽골과 합형을 맺고 마시 호시라고 하죠 마시여서 몽골의 생활품을 교육했다 보통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도 충돌했던 게 뭐냐면 유목민족들 아쉬워서 그래요 농경민족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쉬울 거 별로 없어 그런데 유목민족들은 이제 뭐냐면 농산물이라든지 여러가지 물자들 공급받으려면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교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경민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장을 열어줘 시장을 열어주면 농경민족들이 시장을 열어주면 유목민들이 와가지고 늙어 빠진 말을 가지고 와서 정상 말가로 불려주면 사주는 거야 안 사주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쳐 들어오니까 사주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물품들 구입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마시가 장거정의 정책도 있지만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했던 중국 왕조의 정책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외국하고 외하고 누구냐 여진족하고 할 때 시장을 열잖아요 시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쳐 들어오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마시를 열어줬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몽골주의의 침입을 막아서 재정을 좀 뭐냐면 낭비를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 51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문 51번이에요 51번 자 다음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뭐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 근데 아 잠깐만요 아 아 여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10번 관련된 내용이 뭐냐 이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자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 아시죠 치안유지법을 못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데 이승만 때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승만 때 여수 순천 반란사건을 진압하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기출이 언급됐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국가보안법이 여러 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승만 때 개정한 부분 중에 1958년에 개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료는 어디에 있는 사료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넷에 있는 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넷에 가보시면 사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니까 기출사료 보면 상당수 우리 역사넷에서 냈다고 우리 역사넷에서 찾아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에서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 역사넷을 한번 꼭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이거는 국가보안법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법을 써보고 국가보안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법의 재정기기 기획 관련된 사건을 쓰시죠 이게 이제 날짜를 보면 재정론도가 1948년 12월 1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날 정부가 수입되고 이때 1948년 10월 19일날 뭐냐면 여순순천 반란 사건이 나왔죠 여순순천 반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그래서 기획 관련된 사건은 뭐냐면 여순순천 사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획 관련된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직접적 계기 배경이 아니라 직접적 계기 그래서 배경은 좀 넓은 범위에서 묻은 거 계기는 이제 뭐냐면 그 사건이 꼭 일어나는 특정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여순주둔의 여수주둔의 여수죠 여순 여순이란 뜻이죠 방금 아까 여순은 여순 했는데 여수의 여수 여수 주둔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군인들이 제주도 파병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그 당시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4.3 항쟁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14연대에 소속되었던 사회주의 부사관들이죠 부사관들이 쿠데타를 익혀가지고 뭐냐면 군대를 장악했어요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왔는데 왜그냐면 미군정이 조선정파사 위조집회사건을 통해서 조선공상당을 탄압했잖아요 조선공상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국방경비대 그 당시 미군정 때 만들었던 국군의 모태가 됐던 국방경비대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회주의자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남로당 플라치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팩트로 얘기하면 명예훼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설로 했는데 하여튼 그때 여순순천 반련사건을 기기해서 그 당시 군대 내에 있는 자익세트를 대규모 차려내서 숙청하죠 이때 숙청이라는 건 단순히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총살을 시켜보죠 그래서 예전 한 번 여순순천 반련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형병들이 쫙 해가지고 장교들 빨갱이 장교들 잡아내서 총살 시키는 장교를 봤거든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면 남로당 플라치로 연결해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하도 구원 요청이 많아서 너무하지 않냐 해가지고 무기징역 감염됐다가 나중에 사면을 받게 돼요 한동안 6.25전쟁 전까지는 국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6.25전쟁이 끝나고 시작되니까 박정희가 그 당시 성원에 있다가 그 당시 한강을 건너가지고 세월쳐가지고 부산까지 내왔다고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얘는 이제 빨개가 아니다 해가지고 천지 장교로 장군을 임명했다고 그 당시에는 지휘관이 부족하니까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58년에 이 법이 개정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했고 앞에 국가보안법 여러 번 개정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1858년에 개정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승만 독재정부 시대죠 그때 간첩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적 개념을 넓게 정의해서 정부를 빈판하는 걸로 처부할 수 있다 그래서 간첩질을 할 때 분명하게 이제 간첩이 문이나 정부를 빼오거나 뭐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명확한 정보가 아니라 이 이적 개념까지 간첩해보니까 이제 이적이란 건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 주관적 그러면 뭐냐면 요거에 따라서 자기 반대한 야당들을 발언을 문제에 담아서 이걸 저게 이롭게 하는 발언 아니냐 하면서 간첩을 몰아가지고 뭐냐면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되게 반대했어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술경관까지 동원해가지고 야당들을 쳐내고 그리고 여당들만 모여가지고 통과시켰죠 그게 이사파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적 개념이라는 것까지 이제 간점의 범위를 넘으면서 상당히 뭐냐면 이렇게 자의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다음은 가는 학교 역사교육에서 역사탐구에 기초한 학습의 중요성을 제한 그리고 나는 예비교사의 수업설계와 다는 그 수업설계에 관한 지도교사의 협의원입니다 작성방법에 따라 서수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 냈죠 이게 몇 년 문제야 21년도인가 3,4년전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사교시의 역사에서 배우는 상호수 가르치는 내용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 지금 안 나와요 자 하여튼 이게 문제의 문항이 문항이 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걸 이제 번영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일단 작성방법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육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 이렇게 했는데 기육에 들어갈 용어는 상대주의야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이런 매체들은 좀 약간 극단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양극화 시키고 도식화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상대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밑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였냐면 역사교사 역사교시의 역사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듣고자 책인데 이럴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했고 역사수업을 역사교시에서 실천할 때 고려할 문제는 상대주의와 평가의 문제를 생각하고 한다 먼저 상대주의다 공론의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견해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상대성은 원조에 확보할 것일 뿐인데 공론의 장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뭐 인터넷이나 SNS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물론 팩트를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제 사실 짚어지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뭐냐면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요 어그로 끈다고 하죠 간종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냐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 니은 관련된 용어를 쓰시오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학습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논쟁적인 거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임의도 이제 논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신민지 근대화론과 그 다음에 수탈론 관련된 내용 논쟁이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논쟁 이걸 이제 무슨 논쟁이 있어요 여기는 근대화 논쟁이에요 근대화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유출할 수 있다 요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은용한 문제예요 요거 은용한 문제고 원래 예문에는 이제 다른 그 예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딜그 드론 내용을 이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어 그 1단계 2단계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근거 A와 B의 자료를 내용 이용하고 이해하기 그 다음에 A와 B의 자료를 비교하여 쟁점찾기 근거를 봤던 A와 B의 자료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견해를 쓰고 했는데 자 근거를 봤던 A와 B의 자료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견해를 발표한다 라는 학습 목표를 제대로 디귿에 들어갈 게 뭐냐 라는 거죠 예 자 교수 학습 내용까지 학습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구 부분하고 지금 요구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거에 바탕으로 A, B와 자료 중에 지지의 견해를 발표한다 학습 목표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요기 보면 이제 그 왜냐하면 요 내용 학습 교육 학습 목표와 일치하는 교수 학습 교육 과정 내용이 학습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좀 물 좀 먹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구 왜냐면 요기 보면 비교할 쟁점 찾기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학습 목표하고 증거를 찾는 부분이 좀 뭐냐면 부족하다 요 내용을 이제 쓴 거예요 제가 물론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데 일단 문제 만들어봤어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풀어보라고 내리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수정 내용을 뭐냐 학습 목표에 맞게 어떻게 하냐 3단계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자 논쟁의 견해와 근거를 바탕으로 A와 B를 하나에 지지하는 글 쓴다 예 그래서 이제 논쟁의 근거를 집어넣는다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학습 목표에 맞춰가지고 논쟁의 견해의 근거를 바탕으로 A와 B를 하나 지지한다 요 부분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거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하면서 논구의 합리성 등 발언의 절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은의 문제점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자 요기에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자신의 발언을 학교사가 채점된 사실을 연결해두면 학습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바르지 못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내용이 책에 있어요 역사 교수의 역사 수업 그래서 요기에 적어놓은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기에서 파악할 건 뭐냐면 일단 목표하고 가정하고 일치해져요 목표, 가정, 평가가 일치해야 되는데 요기는 목표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실적 가정은 이제 뭐냐면 논쟁에 대한 타격성이 있는데 이거 논쟁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견해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교의 쟁점을 찾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일치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목적 그 다음에 내용평가 교수학습 가정 평가가 일치된다 이거 예전에 한번 또 기출명에 나왔던 거죠 요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기에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있고 요 문제는 이 책 내용 자체가 21년도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문제 푸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발췌해가지고 또 실어놨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자 그 인증번호 좀 얘기했죠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했으니까 하고 일단 사회 문제 풀어볼게요 쉬었다가요 뭐 좀 한글자막 nauc